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인텔 CPU 성능 비교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인텔만 보여드리면서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AMD도 나름 우리 데스크톱 시장의 20-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AMD CPU 성능 비교표를 들고 나왔어요 물론 이 엑셀 파일 한 장에 정리하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에슬론 라인업이나 APU 라인업은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에슬론 라인업은 일반적인 제품에서 L3 캐시를 빼버린 제품이 에슬론입니다 똑같은 코어와 똑같은 클럭을 가지고 있다면 대략 10-15% 성능을 제외하면 비슷한 성능이 됩니다 일반 제품에서 근데 그 에슬론 제품이 인텔로 따지자면 셀러론, 펜테엄, 그쪽 라인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으로 파는 것들이에요 게이밍에 적합하지 않고요 L3 캐시가 빠지는 경우 게임에서 프레임이 꽤나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사시는 분들은 제법 있었지만 보통 사무용으로 많이 샀고요 가벼운 캐주얼 게임용으로 사거나 가정용 PC를 만들 때 사시는 분들 많았고요 저렴한 실제로 게임용으로 사시는 경우는 좀 하드한 아니면 작업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업을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APU 라인업의 경우에는 아키텍처가 똑같고 코어수가 같고 클럭이 같다면 똑같거든요 성능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내장 그래픽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인업도 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비교해 놓은 거는 2009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들 중에서 페넛 라인업 그리고 이제 불러져죠 잠베지랑 피세라 그리고 라이젠 라이젠 플러스 라이젠 1세대 2세대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제품들을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이제 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표 옆에 것들은 아시다시피 저번 시간이랑 똑같은 패스마크 점수를 천 단위로 해서 나눠 놨어요 인텔 표 보고 비교하셔도 되긴 되는데 인텔 코어당 성능과 AMD 코어당 성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동떨어진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 저 두 제품간의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MD 따로 인텔 따로 나눠두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가 똑같다고 내가 쓰는 용도에서 똑같은 성능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특히 다중 코어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는요 위에 항목들은 저번 시간과 같이 같은 코어나 같은 모듈 같은 스레드를 가진 제품끼리 모아둔다고 이렇게 나눠놨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제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살짝 살짝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칠 건데요 이 설명 자체가 주요 내용이 될까요 우선 이제 페넘 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페넘 2, X2는 칼리스토 제품군을 얘기합니다 500번대 라인업들이 다 거기에 속하고요 듀얼 코어 제품이에요 페넘 X3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코어 헤카라고 하죠 트리플 코어 제품을 얘기하고요 페넘 X4는 진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대내부 제품 그러니까 쿼드코어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페넘 X6는 이 페넘 라인업 끝물에 나온 제품들인데 투반 6코어 제품 6코어 제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FX 라인업은 블더저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FX 초기에는 1세대는 잠베지 여기 FX 4100부터 4170까지는 코드코어 코어는 4개지만 모듈이 2개인 제품이 속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의 성능이 모듈 숫자가 적어가지고 코어 2개가 한 모듈을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일단 구조 자체가 그전에 쓰던 것보다 불리한 구조에요 게이밍 용도 쓰면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FX 6100부터 6200기 설명은 대충 이제 불도저는 요렇게 하고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판매된지 얼마 안된 제품이죠 AMD의 혁신이 이루어진 제품 코어 숫자가 월등히 늘어나고 코어당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진짜 구조가 가장 많이 바뀐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힘입어 인텔도 원래 내려고 했던 시기보다 반 년 정도 빠르게 6호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여러모로 시장에서는 파란을 일으킨 제품이었고요 라이젠 1000 시리즈가 1세대에 속하고요 라이젠 2000 시리즈가 라이젠 플러스 2세대에 속합니다 설명은 대충 그 정도 하고요 이 페넘 X2나 X3 제품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썼었는데 칼레브 헤네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특히 AMD 제품이 ACC나 UCC라는 메인보드 기능으로 코어 부활이 가능해짐으로써 큰 인기를 중고시장에서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해카가 나올 때는 헤네브 쓴다고 이 해카 S3 캐시 사는 안 살았나에 따라서 두근두근해서 뽑게 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정말 많이 팔린 제품분이에요 AMD의 효자 상품이었죠 이 대네브부터 해네브, 칼레브 이런 제품들은 아직도 현역으로 쓰신 분들 많아요 코더콕이라고 1세대 인텔의 i5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게이밍 프레이밍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적어뒀지만 대네브 920하고 940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DDR2 메모리까지 밖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제품들 제외하고 나머지 DDR2랑 DDR3랑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IM2 플러스 제품까지 그러니까 메인보드 규격을 얘기하는데 DDR2 메모리 쓰는 메인보드죠 거기까지만 이 CPU를 박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급은 물론 애즈락에서 좀 특이한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위에 급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DDR2 메모리 사용했기 때문에 코드코어 제품치고는 상당히 성능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중고로 사신다면 좀 말리고 싶네요 사신다면은 쌍갑에 대네브 사신다면 9555 제품 쓰세요 그리고 요 조반이라고 부르던 960T 같은 경우에는 딴 제품하고 다르게 코드코어 기반에나 시스코어를 이제 코어 두 개를 죽여서 내놓은게 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또 코어 부활을 하면은 6코어 제품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5개 부활하면 5반이라고 불렀고요 6개 부활하면 조반이라고 부르면서 야 가성비 갑이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도 제법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재미삼아 사무용도 PC를 요런 제품 사서 코어 부활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지금 절대 성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재미삼아 그렇게 쓰시는 거는 그 괜찮다고 봐요 코어 부활이라는게 얼마나 독특한가요 아 그 위에 제품군이 이제 FX 불도저 라인업이 되는데요 불도저 라인업은 보시면 아시지만 그 요기 대내부 955랑 신제품에 왔던 불도저 4100이랑 똑같은 쿼드코어인데 클럭이 정말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능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머리는 2개 달렸는데 손은 4개가 아니고 2개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게이밍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고요 진짜 다중 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이제 그 배트필드 요런데서는 살짝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게임이나 작업용도에서 네 그 전세대 대내부보다 못한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욕을 한참 먹었었죠 이거를 좀 더 이제 개선하고 클럭을 더 올리고 발열도 해소하고 쿨러도 좀 더 개선되서 나왔던 제품이 비세라긴 한데 사실상 비세라도 성능 차이는 요 앞에 FX 초기에 나왔던 잠베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코어면 10% 정도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려먹었기 때문에 10% 올랐는가 중 경쟁사한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 발열도 심하고 메인보드도 못 받쳐주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8코어 제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거 쓰려면 적어도 페이즈가 넉넉히 박혀있던 970 칩셋 썼던 것 중에서도 고급형 제품을 사야 이 8코어 잠베지 8코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런거 사용해도 발열때문에 클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메인보드 고장나는 증상이 종종 있어가지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요제품군을 중고로 사는거는 지금 말리고 싶어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팔병장은 보내줄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fx시리즈 사서 썼거든요 처음 나올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 좋은거 있다면 추운 겨울에 제발을 딱하게 녹여줬던 기억이 있네요 8코어 제품군으로 나왔던 최상위 fx 라인업이 새로운 아키텍치를 개발하지 못해서 정말 오랫동안 우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게 하나 있습니다 9590 이라는 요제품이 음 인텔 AMD 포함해서 가장 최초로 부스터클럭 스톡에서 오버클럭 안하구요 5.0기가를 찍은 제품입니다 물론 이 제품이 지금 발률이 얼마 심하냐면 설계 발률이 설계 발률이 220이 넘던가 그랬어요 보통 일반 제품이 95 아니면 120 125 정도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가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었죠 처음 나올때 뭐 기본적으로 수냉쿨러를 끼워줬던가 여튼 그런 제품이었어요 웬만한 메인보드에서는 소화도 하지 못했고요 진짜 말 그대로 클럭으로 최대한 성능을 당겨 올린거에요 이 아키텍처에 한계까지 5.0을 찍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너무 비쌌고 실제로 거의 안팔렸을까요 저 이 제품 중고로 파는거 본적이 없거든요 어 그 밑에 라인업도 마찬가지에요 아키텍처가 안바뀌고 계속 그 우려먹다보니까 클럭을 조금씩 조금씩 당겨서 라인업을 계속 추가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8코어 제품군만 FX 라인업이 정말 많습니다 딴 제품군에 비해서 이것도 중고로 사시는건 추천드리잖아요 다만 뭐 소장가치로 한들개 사서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 FX 라인 쓰시는 분들은 지금 고민하실 필요없이 라이젠으로 바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성능 차이를 느끼게 될거거든요 네 설명은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낼거고요 어 FX 라인업 중에 이 붙은 것들은 저전력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숫자에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낮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요 어 드디어 그 AMD가 인텔 빰세대기 떼려고 절치부심해서 내놓은 제품이 있죠 라이젠 라이젠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4코어 제품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세대 비세라 8코어 제품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 7400점 정도가 나오죠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 오 이제 4코어 8스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심지어 그 전세대 최상위 제품을 이겨버릴 정도 높은 성능으로 나왔어요 오 비슷비슷하게 라이젠 이제 1500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막히니까요 이거 9590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땡겨 나온 거라서 이 제품이 마찬가지로 가격도 저렴하게 4코어 8스레드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6코어 이제 8코어 제품까지 나왔었죠 1700 이 제품들을 보고 인텔이 원래 이제 로드묘 상에서는 6개월 혹은 1년 뒤에 나아야 될 6코어 제품을 6개월 빨리 출시를 해버립니다 그게 8세대 제품이었죠 인텔 보시면 알지만 한참 동안 4코어를 최상위 제품을 내놨었거든요 그 경쟁을 함으로써 AMD와 인텔이 인텔이 더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좀 더 좋은 제품을 내놨습니다 인텔이 기술력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단지 시장 상황을 보니 굳이 좋은 제품을 내놓을 필요 없는데 어 최대한 힘을 아껴놨다가 경쟁사가 좋은거 내놓으면 그거보다 약간 더 좋은거 내놓고 이랬었어요 심지어 그 경쟁사가 한동안 죽으셨으니까 거의 차이 안나는 제품을 돈 더 받아먹고 칩셋 바꾸고 이래서 팔았었죠 근데 그거를 막아줬는게 라이전 1세대입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제품이에요 라이전 1세대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8코어 제품이 나왔고 이 8코어 제품은 인텔 당시에 왔던 최상위 제품보다 멀티 코어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자금 용도로 가성비로 이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다만 라이전 1세대는 메모리 레이턴시에 문제가 있어서 게이밍 프레임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1세대 지금 사셔도 뭐 나쁘지 않긴 한데 가성비가 좀 좋거든요 1세대 중고로 사면 다만 메모리 오브클럭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왕 새거 사신다면은 1세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2세대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6코어짜리 클럭 높은 것들은 보시면은 이제 전세대 8코어짜리와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1세대하고 2세대 바뀌면서도 거의 코어당 성능이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라이전이 그 덕분에 게이밍 프레임도 꽤나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메모리 레이턴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어 메모리 오브 한 3000 정도 해주시면은 1060 1070 정도까지는 크게 변목 변목 형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cpu가 되겠습니다 가성비는 경쟁사에 비해서 당연히 싸고요 가성비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2700x의 경우 2700 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에 속해 있거든요 요 가격이면은 경쟁사의 i7을 살 수 있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2700x는 새로 산다면은 추천드리기는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점수는 주세요 모든 코어 다 사용한다면은 자금 용도로 쓴다면 2700x 라이전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자 성능표를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셨다면은 이걸 아실 겁니다 라이젠 이전과 이후의 md는 정말 다르다 예 아직까지 이제 페넛 라인업이나 아니면은 잠베지 비추해라 불도저 예 그 라인업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갈아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반년안에 라이젠 3세대 라이젠 2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도 또 더 개선되서 나올 거거든요 새로 사신다면 그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중고로 구매하신다면 지금 라이젠 1세대 2세대 구매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요 어차피 amd 같은 경우는 중고시사회가 첫 구매했을 때보다 정말 인텔보다 빨리 가파르게 떨어져요 특히 지금 라이젠 1세대 보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보다 또 몇만원 더 줄이기겠다고 fx 라인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페넛 라인업 사지 마시고요 똑같은 육화하고 같은 육화가 아니에요 라이젠 1세대 정도는 사셔서 램 오버 좀 하고 클럭도 좀 당기고 그래서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실실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amd 함께 뭉쳐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사실 영상을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어 저분 시간에 올린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요청을 해 주시더라구요 보기 편하게 인텔 제품 대표 몇 개를 집어넣어서 비교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길래 살짝 넣어놨어요 음 i3 라든지 뭐 몇 세대 i5 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뒀거든요 요거 보너스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 대로 보면은 모든 코어를 사용했을 때는 모든 코어를 사용했을 때는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게임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적은 코어를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텔 쪽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 정도는 생각하고 네 네 감안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요 영상은 보너스 영상이니까 살짝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하하하 딱히 설명은 하지 않을까요 대충 비교만 해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진짜 빠이빠잉